1인 가구의 로망을 실현시킬 상암방송세권을 선배 한 번 믿어봐! 박견빈 인더코디 오셨습니다! 대한민국 최고의 피지컬이 떴습니다! 아이언핀 윤성빈 인적코디 오셨습니다! 냉정하게 말씀해야죠. 진짜 냉정하거든요. 바람 확 들어와요. 맘에 안 들어요. 와, 더 티넷이 나왔어요? 뭔가 2층 올라가지 않을까요? 그냥 봐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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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참을 잠깐 멈출게. 건축 무다탕을 수상하여. 1인 맞춤. 이런 소리 처음 봐. 좋죠.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. 가가 가 가 가! 가라구 자주...